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성을 드렸는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자매님이 나오셔서 103편 우리 시편 읽으시면 103편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편 읽으실 때 그 옆에 가서 104편 가면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거는 제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달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안 읽어도 돼요 그런데 103편 밑에 있는 이렇게 무슨 표시가 하나 있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낭독할 때 같이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과 감사밖에 없구나 그 안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만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특별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각종 혜택 이런 거 누리며 살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 이런 시편이에요 순수하게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경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월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값어치가 있는 분이에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를 영어로 우리가 월쉽이라고 표현하는데 순수한 경배가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그 시편이 103편입니다 그래서 103편에는 오직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삼일체의 여호 하나님 그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오 내 호나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말로 주가 지난 고딕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가서 보시면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드라고 하는 말이 네 글자 모두가 다 여러분 보시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 그래서 영어로 l-o-r-d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총 6,579회가 나옵니다 6,579회, 시편 103편에만 l-o-r-d 주라고 하는 게 22 구절 가운데 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l-o-r-d라고 하는 말이 기존 개혁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말로 j-h-w-h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테트라그로마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성한 네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출애급기 3장에 가서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이걸 표현한 게 j-h-w-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리 내서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소리 내서 읽을 수가 없어 너무 거룩하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면 안 될까 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눈으로 볼 때만 j-h-w-h 눈으로 볼 때만 속으로 여호와 이렇게 하고 밖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읽은 거예요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고 혹시라도 잘못 부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세계의 모든 나라 성경들이 번역을 하면서 l-o-r-d 주라고 번역해서 여호와 라고 감히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급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루되 3장 13절에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성경 가서 보시면 I am that I am 이게 다 전체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하시고 또 이루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 I am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 이거를 유치하게 나는 나다라고 번역한 이런 자들이 있어요 나는 나는 영어로는 I am I라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이게 I am I가 아니라 I am that I am으로 되어 있잖아요 I am that I am이지 나는 나라에서 I am I am이 아니에요 이게 I am I가 아니고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는 나라고 번역하고는 너무 좋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스스로 계신 분 I am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거를 나인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인자는 영어로 one that is I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모든 창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집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로드 주라고 하는 게 바로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걸 뜻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에게 열한 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이 22절의 이 시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놀라운 복으로 많은 복으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앞으로 기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편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시편 3편 이런 데 가서 보시면 3편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왜 이 시편이 기록이 됐냐 그 시편이 기록될 때 상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시편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편과 달리 왜 이 시편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모든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항상 어느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편에 가서 보시면 원수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통한 그런 마음을 하소연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은 시 이렇게 해서 원수들이 나오고 위험이 나오고 위협이 나오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실망 중에 낙심한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앞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이것이 22절 안에 이렇게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러면 그냥 시편 103편을 펴시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찬성드리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표현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특히 이렇게 추석이라든지 정말 무언가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시편 103편을 이렇게 낭독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가서 보니까 1절에 오 내 호나 주를 찬성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성하라 1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들아 해서 오리라고 한 이런 단어가 나오고 맨 마지막 22절에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여기 또 모든 작품들아 오리라고 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1절부터 3절에 오리 네 번이 나오고 19절부터 22절 맨 마지막에도 오리 네 번이나 나와요 올 모든 것 모든 모든 모든이란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시작할 때 오 내 호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칠 때에도 오 내 호나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오 내 호나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 내 호나 내 호나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다음에 감사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 오 내 호나 주를 찬성하라 22절 마칠 때에도 오 내 호나 주를 찬성하라 1절에도 찬성하라 누구를? 주님을 맨 마지막 줄 22절에 찬성하라 누구를?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21절까지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 10편 103편은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거냐 11절 가서 보시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향한 그분의 극률이 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 22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17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주의 극률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만다 그래서 자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 언젠가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 그 창조자 앞에 가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 보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물을 꿇을 줄 아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만 10편 103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성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거를 다시 요약을 하면 18절에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노아 언약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 이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편 103편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은 150편 이렇게 150개의 이런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가 다섯 권의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은 1편에서 41편 두 번째 묶음은 42편에서부터 72편 세 번째 묶음은 73에서 89편 네 번째 묶음은 90에서 106편 마지막 다섯 번째 묶음은 107에서 150편 이렇게 해서 시편은 다섯 개의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네 번째 시편 묶음이 가서 보니까 90편에서 106편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게 103편이에요 그래서 103편, 104편, 105편, 106편이 네 번째 묶음의 맨 마지막 네 개의 시편이에요 네 개의 시편 거기 가서 1절을 가서 보면 103편의 1절에 찬성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104편 1절에 가서 보면 찬성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105편 1절 가서 보면 감사하라 106편 1절에 가면 찬양하라 그래서 이 네 번째 묶음의 맨 마지막에 네 개의 시편 여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찬성하라, 찬성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성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런 시편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3편 1절 바로 위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전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윗이 이제 서른 산에 왕이 돼서 이른 산에 죽게 됐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성과 감사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베들레엘의 이세라고 한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별거 없었어요 그냥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아스를 죽이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다윗의 삶에 생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는데 이 왕 사울이 무려 1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정말 깊은 그런 우정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른 살에 왕이 되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서 주변의 모든 것들 모든 나라들 다 통치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압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정복하러 갔다가 그 시간에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다가 바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보고 바세바 가늠하는 사건이 생기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이후에 삶이 불행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런 일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10살 때 기억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 15살 이후부터 그래도 기억 속에 남는 자기의 삶 이 안에 굵직굵직한 이런 사건들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모든 것이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정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인생에 이런 비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들까지 이렇게 당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좋은 일이든 그렇죠? 심지어 죄를 짓는 이 일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노년에 나이가 든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 찬송하는 것밖에 없구나 마음에서 깊이 예배드린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편 103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여호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이 세상의 모든 빛, 에너지, 생명, 아름다움, 거룩함, 기쁨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다윗이 지금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학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신 그분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제로 존재해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종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이 종속이 되고 여러분 그거는 천주교의 하나님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아들, 아버지, 성령님 다 동등하신 거예요 코, 이퀄 똑같이 동일한 누가 더 능력이 더 크고 누구에게 종속이 되는 이런 하나님 아니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만 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종속이 되는 듯한 이와 같은 모습이 신학성경에 기록이 돼서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여우 하나님 그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인격체는 누구에게 종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코, 이퀄 똑같이 동등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신학시대, 특별히 교회시대의 성령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한 하나님이 세 인격체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여우 하나님이다 여우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신명기 6장 가서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원, 로드, 한 주세요 그런데 세 인격체로 계세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한 주신데 이 한 주가 세 인격체로 계신다 이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그거 오역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유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로 계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 온 우주 공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존하시는 분, 창조자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 자존하시는 분이 만들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창조물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자와 창조물을 나누는 이와 같은 속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자존하시는 그런 분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찬양이고 모든 것이 찬송이고 모든 것이 다 예배 드려야 될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